00301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해인입니다. 해인, 은, 은 1960년 해인 상사로 설립되었으며, 취급품목은 건설기계, 육상용 발전기, 선박용 엔진 슬래시 발전기, 물류장비 및 관련한 부품 공급과 정비임. 주요 수요처는 건설회사,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선박건조업체 등임 세계적인 건설기계업체인 캐터필러 및 매트소, 용하일릭, 범위여의 국내 독점 딜러임 2018년 미래에너지개발을 청산했으며, 2019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기업을 영위하는 해인산업을 흡수합병함. 기업개요대시 동사는 1960년 설립되어 건설기계와 부분품의 매매업 및 창고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캐터필러사, 용하일릭사의 한국내 총판 특약점임 대시의 연결대상 종속기업으로는 비금속광물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 해인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대시 신규시장인 상선 부문 진입을 위한 중속엔진인 맥엔진의 유통권 확보 추진, 캐터필러 선박 추진 시스템 패키지화 등 해상엔진 부문의 집중 재무 대시 캐트 부품의 판매 증가 등에도 캐트 장비 및 엔진, 산업장비 등의 수주 부진과 임대 수익 감소로 외형은 전년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되었으나 매출 부진에 따른 판관비 부담 확대로 영업이익률 전년동기 대비 하락, 외화 관련 손실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하락 대시 내 수경기 둔화에도 건설자들 가격 상승세 분양 물량 확대 등에 따른 건설 투자 증가 등으로 매출 회복 일부 가능할 듯,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해인의 시가 총액은 912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 입니다. 해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852위입니다. 해인의 상장 주식수는 1,271만 2,747주입니다. 해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해인의 퍼은 117.5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3.32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2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만 3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O는 0.5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6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O과 BPS는 각각 0.70배, 1만 249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8번지억원, 88억원, 9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원, 48억원, 49억원입니다. 회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0번지 95%이고 유보율은 1785.26%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80.40이며 전일 대비해서 11.52 더하기 0.47%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6.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17 더하기 0.2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인의 2023년 2월 3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717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7390원보다 2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734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인의 총가는 7170원이며 주가가 회인의 21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회인의 총가는 7170원이며 주가가 회인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1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회인은 거래량 56만 300일훈내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4천 67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4만 25조, 삼성에서 9만 7850조, 미래해세증권에서 7만 2650네조, 신한투자증권에서 5만 286조, NH투자증권에서 3만 9046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0만 1060네조, NH투자증권에서 6만 2557조, 미래해세증권에서 5만 3853조, 삼성에서 5만 3035조, 한국증권에서 5만 1247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1만 2288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6만 8400의 순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회인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회인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 회인도에도 sales pat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